4가지 스텝으로 촉촉한 입술 만드는 방법 알아볼까요? 스텝 1. 각질 가득한 입술 촉촉하게 푸슬푸슬 떨어지는 생기 없는 입술에 상큼한 향이 나는 브라운 슈가로 물기 있는 입술에 둥글둥글 그리며 마사지해요. 따뜻한 물이나 티슈로 닦아내면 맨들맨들 각질 하나 없는 입술 스텝 2. 입술 주변 피부와 입술 주름 케어하기 콕콕 찍어 입술 주변까지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바르면 탱탱한 입술로 만들어요. 스텝 3. 입술 마사지로 생기 있고 통통한 입술 만들기 어플리케이터에 미세모가 달려있어 동그라미 그리면서 마사지하면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입술로 변신 스텝 4.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로 물들이기 촉촉한 핑크빛 입술 핑크 그라데이션 윤기나는 코랄빛 입술 코랄 그라데이션 키스를 부르는 입술로 변신 완료 볼까요? 플라이빛 입술 est inn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